미니게임 하죠 미니게임 좋죠 어떤 걸 정해놓고 거기 가깝게 가나 멀리 클리어 네 아 그럼 두 개로 일단 해보죠 총 세 번 던지고요 네 첫 번째 백홍 자 비거리 공식 기록 23m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 자 반격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공 들어가겠습니다 자 던져주세요 두 번째 공 두 번째 공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갔다 갔다 오 오 오 조심하세요 자 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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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뒤꿈칩니다 뒤꿈치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든지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 축구 힘 농구 힘 배드민턴까지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켄희 몸무게 펀치고 땡클레 아 이거 두고 온 안감기? 네 안감기 아! 친담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?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죠. 서브로. 자 여기 기준을 가깝게 보내기요. 이 네모난 선에. 대신 콕이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운이지만. 백홍님 첫 번째고.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게 지금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저희가 빼겠습니다. 소리 좋아. 아. 좋아. 어. 어 밀어냈어요. 어 됐다. 어. 사실 피. 바꾸는 거 좀 밀어내긴 했지만. 끝났다. 말 중에 왕이라네. 누가 뭐라고 해도. 재미있는 미니게임 해봤는데요. 너무너무 재미있었고. 같은 운동인으로서 또 이렇게 같이 배드민턴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정말 재미있었고요.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더 유쾌한.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. 백홍이고요. 샷곡입니다. 로바가. 샷곡입니다. 로바. 샷곡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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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